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밤을 주워서 후숙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밤은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작물이고 또 이 피가 단단하긴 하지만 이 안으로 어떤 벌레가 구멍 뚫는 것이 좀 있어요. 또 이 밤 껍데기와 소껍질이 단단해지기 전에 알을 낳는 그러니까 이 과육이 형성되기 전에 벌써 소관에다가 알을 낳는 그런 애들이 있어서 이 밤에 그 병충해 방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또 한 번 들어간 그 유충의 알이나 벌레벌레를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밤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벌레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밤바구미 이라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. 그거는 거의 뭐 밥알 같이 생겼고요. 하나는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밤에 생기는 복숭아 명나방입니다. 지금 얘가 이렇게 쭉 길게 나와서 죽은 이유는 숨을 못 쉬어 나와서 죽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밤을 죽게 되면 이렇게 물에다가 다 담갑니다. 많은 양은 아닌데요. 이렇게 일반 그냥 물에 담그고요. 한 하루 정도는 그냥 푹 담가서 놔둔 상태로 놔뒀다가 다시 하루 정도는 물을 갈아가면서 물을 바꿔줘 가면서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좀 담가 놓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죽은 것처럼 복숭아 명나방 유충이 죽은 것처럼 숨을 못 쉬어서 나와서 죽는 애들이 일단 걸러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일단 걸르고 그 다음 깨끗하게 닦아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. 밤에 저장하는 방법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렇게 이렇게 어떤 화학적인 성분을 쓰지 않고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물에 침지하기 전에 이왕화탄소라는 약품이 있습니다. 훈중으로 하는 약품인데 그 약품을 이용을 해서 벌레를 죽이는 방법이 있거든요. 훈중을 하면은 확실하긴 한데 일단 어떤 가스를 이용해서 벌레를 죽이는 것이다 보니까 좀 추천하지는 않는 방법이고요. 약품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희 집 같은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침질을 해서 자연적으로 벌레를 구제를 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. 이렇게 침질을 하다 보면은 마른 것도 조금 선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을 많이 주게 돼서 김치냉장고나 저온장고 들어갔을 때 마르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침질을 하고 선별을 해서 일단은 저온숙성을 시키게 되고요. 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완전 냉을 받아서 저온숙성이 맛있게 되고 그때 당도가 아주 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달 쯤 후에 다시 꺼내서 2차 선별을 하게 되죠. 2차 선별 할 때에는 또다시 이제 깨진 거나 멍들은 거 또 조그만 구멍이 있는 것들을 다 빼게 됩니다. 이렇게 벌레몽을 선별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. 지금 얘가 만약에 살아있는 애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자기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있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옆에 밤까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죠? 이렇게 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밤 넣어놓은 그 봉지에 있는 밤들을 다 구멍을 뚫고 다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밤 꽃이 피고 진 다음부터 해서 여러 번 밤을 방지하는 이유도 있고 또 이렇게 주워서도 선별을 하고 후처리까지 하는 그런 이유가 이 벌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병고 57이라는 품종이고요. 가장 생식을 했을 때 생밤으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품종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거의 이렇게 특자로 나와요. 그래서 선별할 것 없이 아주 그냥 굉장히 크죠? 크게 나오는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민기라는 품종이고요. 이것도 아주 오래 굉장히 밤이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올해는 그냥 조생은 굉장히 밤이 안 좋았었는데 중만생은 그래도 조금 작황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밤값이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. 특히 수매가가 4,000원이고요. 4,300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500원씩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조생종이 조금 수확량이 좀 적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 감사합니다.